롱다리 언니들 특집입니다. 네네. 우와. 노란색으로. 코리아 선발대회 같아요. 그때 당시에. 별명이? 별명이 북실즈? 항상 피날레에 서시고 그랬죠. 잘 나가는 모델만 할 수 있는. 맞아. 좀 자랑인데요. 피날레는 당연히 나지. 나지. 유성 씨 같은 경우에는 선 모델과 사진작가와의 만남으로 그 당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. 근데 같이 살면 그게 물과 기름인 거야. 진짜? 네 진짜로. 아직도. 나은일 씨와 두 번 이혼을 하고 세 번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. 내가 자꾸 기다려야지. 왜 그러게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아니 참을만 해야 참죠.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.